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신규 등재된 우리말 26가지 어떤 말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번째 애교 두번째 반찬 세번째 불고기 네번째 치맥 다섯번째 대박 여섯번째 동치미 일곱번째 파이팅 여덟번째 갈비 아홉번째 한류 열번째 먹방 열한번째 만화 열두번째 한류 열세번째 콩글리시 열네번째 김밥 열다섯번째 K드라마 열여섯번째 K복합어 열일곱번째 자체 열여덟번째 한복 열아홉번째 누나 스무번째 먹방 스물한번째 PC방 스물두번째 삼겹살 스물네번째 스킨쉽 스물네번째 당수도 스물네번째 트로트 스물녀섯번째 언니 오늘은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신규 등재가 된 우리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